울산광역시와 CYTV가 함께하는 제31회 울산고복수가요제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8월 20일 토요일 양일간 울산태화강국가정원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가요제는 8월 19일 금요일 저녁 6시 대한민국 가요사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1세대 스타 부부 고복수 황금심 선생님을 기리고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가요계를 빛낸 가수를 선정해 시상하는 2022 고복수 황금심 가요축제와 함께합니다. 윤경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연자, 조황조, 김용림, 하동진, 서지호, 영기, 요요미 등이 출연해 시상식과 함께 울산의 아름다운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아드립니다. 8월 20일 토요일 저녁 6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요제인 제32회 울산고복수 가요제와 함께합니다. 태그맨 송준근, 홍관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예선을 통과한 11명의 예비스타들의 열띤 경연 무대와 함께 설운도, 문희옥, 최진희, 고영준, 김봉룡, 동호 등이 출연해 정겨운 우리 가요를 들려드립니다. 고복수 선생님과 가요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JCN 울산중앙방송, 실버ITV와 함께합니다.